YMCA 1 라이스 차세 사이드, 투게더 사이드, 왼발, 백락, 리커버 파인세트, 왼발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크로스 카운트, 1&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왼쪽, 사이드, 차세 사이드, 투게더 사이드, 백락, 리커버 콜라톤 라이트, 바인세트, 왼발, 사이드, 비하인드, 왼발, 콜라톤 라이트, 퍼워드, 퍼워드 카운트, 1&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퍼워드 셔플, 오른발, 퍼워드 투게더, 퍼워드, 왼발, 퍼워드 라이트, 리커버 백 셔플, 왼발, 백 투게더, 백, 오른발, 백락, 리커버 카운트, 1&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오른발, 크로스, 왼발, 사이드포인트, 리피트, 왼발, 크로스, 사이드포인트, 오른발, 크로스 풀턴, 레프트, 힐 바운스, 3타임, 힐 바운스, 하프턴, 힐 바운스, 콜라톤, 힐 바운스, 콜라톤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풀카운트, 1&2, 3, 4, 5, 6, 7, 8 1&2, 3, 4, 5, 6, 7, 8 1&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택 3번 있습니다 월, 2, 월, 6, 월, 10 끝난 후에 6시 방향에서 A 카운트 택 있습니다 택 V 스텝 아웃, 아웃, 인, 인 V 스텝, 리피트 아웃, 아웃, 인, 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